강신우의 방송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적인 요구와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지 않으니까요. 사칭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비트토렌트의 미래는 고래가 아니라 비트코인에 달렸다. 일반적인 추측과 여론이 아니고요. 정확한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비트토렌트는 비트코인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비트토렌트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와준다는 것인데요. 이번 이견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죠.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에 따른 비트토렌트의 움직임을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코인들이 호황이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최소한 50% 정도는 다 상승한다 보고 있죠. 비트토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시향도 파악하실 줄 알아야 하고, 시장의 빠른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제대로 된 전략을 짜시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실 텐데, 급한대로 먼저 현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수와 실험률의 결과가 더더욱 중요해진 상황에,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환 이 부분 있죠. 자, 현재 99K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앞전의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고용이 생각보다 더더욱 침체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자, 이 수치는 무려 2021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고용이 침체되고 있는 시그널이 확실치되었다라는 겁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오히려 이전치가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고용 침체를 살려보겠다는 시그널들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오간짓게 되는 이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환은 완전한 침체 국면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기반으로요. 최근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가 해리스를 상대로 약 1%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에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포용하겠다는 약속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 산업을 공격하는 대신, 이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그 전략들을 이어가겠다. 자,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발언으로 인해서요. 탈중화 예측 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 어떤 내놓은 결과치들을 보면, 자, 미결제 약정 규모가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연초에 700만 달러에서, 자, 지금은 약 1억 7천만 달러로 엄청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대선이 암호화폐 기반의 정치 약칙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자, 그만큼 규모 또한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은, 폴리마켓 조사의 공식력도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식력 있는 자료들은, 시장의 한 반영성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있지만, 자, 결국은 이 장기적인 상승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이번 결과를 두고 다음 주 공개되는 이 CPI,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이 FOMC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 구간을 바이더 구간으로 잘 활용하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에 따른 비트트렌트의 변동도 약 2주 정도는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즉각적인 반응들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인데, 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은, 형생도 바쁘시고, 일종도 바쁘셔서, 시장을 하루 종일 볼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AI가 알아서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해주고, 자,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해주는, 자, 신개념 GPT가 대신 매매를 해주는, 저만의 자동 매매법을 어려운 시장인 만큼 무료로 공개하려 합니다. 자, 원래는요, 어허, 이게 유료로 한 50만원씩 강의를 해주는 강의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 만큼, 자, 끝까지 시청하셔서 원하시는 결과와 원하시는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30억 정도 돼요.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큰 돈일 수도 있고, 얼마 안 되는 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피 땀 흘려 번 돈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조건 회사에 출근해, 돈과 시간을 1대1로 맞바꿔, 겨우겨우 살던 제가, 5년이 지난 지금은, 30억이 넘는 돈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과 다를 게 있었을까요? 누군가에겐 지금 이 영상이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희망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성스럽게, 코인으로 30억을 벌 수 있었던 그 비법을 공개할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중에 25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연 1억씩 쓰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삶의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을 겁니다. 매달 200만 원씩 모으면 언젠간 부자가 되겠죠. 90살 정도 됐을 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누릴 게 많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코인이었습니다. 365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운영되는 시장이었기에, 우리가 이 코인 시장을 잘만 이용할 수만 있다면, 돈으로 시간과 자유를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돈이 주는 행복, 꼭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감. 저는 이 모든 걸, 채 GPT를 활용한 AI 자동 매매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구현이 가능하고,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이 GPT를 활용한 최신형 AI 자동 매매를 직접 만드셔서, 저처럼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마 한 번씩은 자동 매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의 2021년도에는 고정된 전략이라고 해서, 전날 변동폭에 따라 안전 구간에 스스로 매수하고, 정해진 구간에 매도하는 어떤 고정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지점이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시장 상황에 맞는 빠른 변화를 줄 수 없는 게 단점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의 자동 매매가, 인공지능 가격 예측 방법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머신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래의 가격을 예측하고,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시키는 정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긴 컨텍스트라는 걸 활용해서, 복합적인 투자 방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2024년에는 기존과 다르게, 30일간의 일봉 데이터나, 24시간 시간별 데이터, 이동 평균선이라고 불리는 무빙 에버리치, RSI, MACD, 볼르저 밴드 같은 이런 지표들을, AI가 직접 학습해서요, 자동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추가로, 투자 커뮤니티의 게실물들이나, 최근 있었던 이슈들이나 뉴스, 코인 대가들의 트위터나 인터뷰, FOMC가 있는 날이라면, 파월의 발언같이,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GPT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뿐, 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분석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고, 그 판단을 가지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알아서 업비트나 핏섬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해주고,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해주고, 우리를 대신해 거래를 해줄 겁니다. 2024년에는, 그 전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진 시대다. 예를 들어, 코인 대가들의 투자 방법을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그들이 직접 쓴 책이나, 발언 같은 것들을요, 그대로 인공지능에게 합숙시켜주면, 인공지능이 우리 계좌를, 대가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알아서 굴려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100% 무료로, 이 모든 걸 누리면서, 30억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적 요구나, 추천인 코드 같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 이 좋아요, 이거 하나 보고, 좋은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신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마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께서도, 업비트와 빗섬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자동매매 특성상, 하루에도 거래가 수없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소액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정말 돈이 벌리나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요, 하루 평균 7%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초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쉬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인터넷에, BS코드와 파이썬을 검색하셔서, 설치가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AWS까지 설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거래하고 있는 이 거래소에, API 키 발급도 필요하겠죠? API 키 발급은,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맨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오픈 API라는 항목을 클릭하신 후, 내 IP를 확인을 하시고, 복사붙이기 하시면 발급이 끝납니다. 그럼 벌써, 기본적인 세팅과, 모든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010-8457-1786, 2번으로, 숫자 24, 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정성스럽게, 초기 세팅부터 도와드릴게요. 자,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아까 설치하셨던, BS코드를 실행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투자 선양을 입력하기만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대성 관련 이슈들과, 안전함의 극치, 미국 정부의 선양, 그리고 FOMC에서 발표한 최근 이슈들을, AI GPT에게 학습을 시켜서, 코드를 뽑아 자동매매를 돌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돌리고 있는 AI가, 자동매매를 돌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정리해둔 표인데요. 자, 지금부터 2년 후, 약 5천 퍼센트 정도의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으로,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30억 자산을 모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AI로 자동매매를 돌리고 싶으시거나, 아직까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010-8457-1786번으로, 숫자 24, 라고 남겨주세요. 유튜브 특성상, 제가 만든 AI 코드를,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보내드릴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진행하는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면서, 화면에 보이시는 자료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동매매 세팅 강의안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 후,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강의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거나, 지금부터 살거나, 강신우의 돈 되는 방송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